아 아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흥국이다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보여줄게요 어떤건지 일단 40대 이상 중장령층 노련층 59% 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인구수 연령별 인구수가 20년 24년 특히 40세에서 60세 이상 지금 총인구수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유병자가 인구 고령화로 간편보험 판매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 2명 중에 1명 이상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되고 있죠 고령화 사이로 요즘 병원 또 많이 가니까 파업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의사분들이 없어서 연간 진료 현황은 20년 21년 22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병력 있는 삶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유병자 타겟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유질환자 26.5% 전체는 59.4% 에요 자 7월에 흥국화재가 브랜드나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여러가지 브랜드 이미지가 안좋지만 전상품 최저 보험료 만원 뭐 이건 큰 멜트가 없죠 다 거기다 만원 되니까 자 상 곱하기 5 75세까지 전상품 무형계 질수도 100만원 I49도 천만원까지 그리고 6월달 언드라이터들 일부 연장이 원복이 됐기 때문에 백내장 진단시 10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되고 신통합 그룹별로 그 다음에 여성 MG 7월달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거 신재진담 그 다음에 간병 간평간병 장기요양 1호 등급 30만원에서 30만원 고대로 있다 뭐 요거는 저번 때도 같이 있었는데 그건 별로 큰 멜트가 없는데 그냥 흥국화재만 지금 호들갑 떠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도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7월에 언드라이터 운영 기준이에요 고연령 고보장 33535 자유형 플랜도 있기 때문에 질수 뭐 로봇수술 입원 뭐 수술 내졸증 뭐 누적 본다 뭐 누적 본다 뭐 요런 부분들 뭐 여기 잠깐 설명이 들었는데 큰 뭐 메리트는 없구요 더 건강한 종합보험 최저 만원 무형계 암 어깨 전연령 3억까지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질수 30에서 100으로 그냥 10에서 30으로 올라갔고 질병수술비 네 뭐 이런 부분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질병수술비와 48대 암전이죠 전암수술비가 만나면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리고 60세 이상은 30만원 질병수술비 종합수술비 요런식으로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일반인들 그냥 크게 나와야지 저도 헷갈린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민간인들은 뭔 손인지 모를 것 같아요 48대 전암 30만원 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8대 전암분류표와 19대 전암 5대 전암 6대 전암 전암이 뭐죠 암전단계죠 요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좋은건 눈에 더 잘 보이게 한장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한달 훈국이 시원하게 쏩니다 질병수술비 모여라 질병수술비 30에서 100으로 유병자가 간편도 20만원 335와 35도 30에서 50으로 전암수술비도 요런식으로 올라갔고 1호종도 1호종은 좀 낫네요 우리 훈국쌤명 40 50으로 해서 오늘 8시 10시까지 정말 많은 사람 가입했는데 한도가 훈국쌤명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다빈치 로보담 다빈치 로보 요런거 뭐 이런거 좀 나름대로 괜찮은데 나머지는 큰 멘트는 없어요 42.4%가 종합병원에 수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대장 용종시에 3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3호 자유형은 50만원 충수형 갑상수암은 더 건강한 450만원 3호에서는 50만원 보장을 해줄 수 있다 3 곱하기 5 건강 고지형 상품이에요 7월은 그냥 훈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3 곱하기 5 간편심사용인데요 암진단비 타사 대비 싼편은 아니죠 8회가 보장이 되니까 유사암 600만원 타사보다 저렴하구요 항암방사원도 저렴하고 표적도 저렴하고 내열관 저렴하고 허율성도 저렴하고 하지만 보험료가 10만원이란거 여자는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암진단비는 통합으로 8번까지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암치료비 나머지는 역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지는 간편하게 보장도 든든하게 보험료는 355와 동일하게 전격비고 비교 3 곱하기 5 보험료가 완승이에요 아파서 병원 관리 많은 60대 남자는 3 곱하기 5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천 뇌졸증 급성천 뇌혈관천 허율성천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이렇게 전부 넣어도 보험료가 13만원대로 타사 대비 4천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건강할인형 보험료 절대강자 항암담보 보험료 타사 절대 비교 불가 암진단비가 6년 고정을 역시 13000원 12000원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5년짜리 가입했다가 매년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인이 된다는거 내외관 허율성도 똑같고 항암방사자 약물치료비도 계속 보험료가 내려가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36000원 35000원 34000원 32000원 30만원 이런식으로 총 6000원정도 저렴하게 6000원 곱하기 1년이면 얼마죠 72000원 72000원 72000원에서 또하면 72만원 그 20년이면 144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는거 알수 있습니다 자 건강할인형 보험료 절대강자 아 역시 홍국은 여심저격 역시 여성들은 보험료가 저렴한걸 알수가 있고 내외관은 일단은 계속 내려갈수록 저렴하고 허율성도 계속 저렴하죠 항암방사원도 계속 저렴하고 표정이나 카티도 계속 저렴하게 지금 28000원에서 22000원까지 내려가는걸 알수 있습니다 전상품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에요 상 곱하기 5 75세 전상품 무연계 질병수리비 순수 100만원 I49 I49 1000만원 이런식으로 신재진담 5000 신통합 5000 백내장 10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하면 좋을것 같아요